미스터트롯2 박지연씨인데요. 항상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픈 가족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유년시절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하시다가 완전히 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학교 달리면 한국인이 국제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등록금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누나와 우리 지연씨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한국에 다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박지연씨가 14살 때 PC방을 열게 되는데 가게가 있고 사는 집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영업장이자 그냥 집인 거예요. 뭐냐면 손님들이 옆에서 컴퓨터 놓고 막 게임도 하고 컴퓨터 쓰고 있는 파루구 옆에 칸막이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칸막이가 천장까지 닿아서 완전히 밀폐되는 높이가 아니라 천장 옆에 손님들 있는 자리랑 그냥 뚫려있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런 곳에 그냥 방을 마련했는데 한 칸이라도 더 손님 올 수 있는 이 컴퓨터 자리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이 너무 좁아서 심지어 두 명밖에 누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 식구가 두 명씩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자야 했을 만큼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PC방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겨우 이제 PC방을 하시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곧 집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PC방에서 이 링보다 더 작아요. 이 링보다 더 작은 방에서 저희 내 가족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판 하나 가려놓고 문 달아놓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손님들 자리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 담배 냄새가 뭔지 몰랐어요. 저희 집 냄새로.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손님들 화장실 밖에 없었어요. 남자 소변기랑 그냥 좌변기 하나 있고 체면대 하나 있는 화장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하고 다녔었어요. 겨울에 머리 감기가 너무 추우니까 아이고 겨울에 머리 감아야 되는데 체물밖에 안 나오니까 아예 중학생 때 요즘 아이들이 삭발을 합니까? 삭발을 했다고요? 네. 중학생이면 하참 외모에 신경 쓸 그런 나이인데 머리 감을 때 너무 추우니까 아예 삭발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반항하냐? 너 반항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PC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님들이 PC방에서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옛날에는 폈어요. 삭발한 상황에서 중학생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더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또 몸을 씻어야 되는데 PC방에 샤워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씻을 수가 없고 PC방에서 쓰레기를 내놓는 바깥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서 몸을 쭈그리고 앉아서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란다가 완전히 막힌 곳이 아니라 한 명치 정도 올라오는 그 난간이 있었는데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일 수 있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 예민한 나이인데 정말 노심 조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운 거예요? 네. 학창 시절부터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당시에는 꿈을 접었었고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안 해본 알바가 없었는데 에어컨 설치, 건설 현장 인부, 택배 상하차 등 앞뒤를 안 가리고 그렇게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함께 8년간 생선 유통업도 했는데 가족들이라고 해도 일하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가게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웅크려 있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힘으로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노래를 잘 부른다는 친구들의 칭찬에 좀 힘을 내서 다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스터트롯2에 출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에 대회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했었습니다. 나는 가수가 안 되는 건가?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찾아옵니다. 미스터트롯2. 여기서 그는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그때 저 올하트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 PC방부터 살아오던 인생의 꽃이 핀 겁니다. 어떤 기록을 세웠죠, 저 때? 최단시간 올하트. 1절 끝나고 났더니 모든 마스터들이 벌써 하트를 눌렀던 겁니다. 아까 실력이 쌓아있네. 자막 속에서 눌렀던 분. 진성 씨 보였죠? 진성 씨가 원곡자인데 박지영 군, 앞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사랑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엔돌핀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칭찬을 했고 장윤정 씨도 이거 뭐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고민할 여지 없이 지금 모두가 다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시간에 올하트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안성훈 씨 이어서 선, 2등도 굉장한 성적이잖아요. 선을 차치했죠. 지금 여러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벌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따로따로 두둑히 용돈을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 지금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박지영 씨입니다.